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민식씨 소개받고 나오신 분 맞으시죠? 저 김승현이라고 해요. 죄송해요. 제가 너무 늦었죠?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처리할 게 갑자기 생겨서 빠르게 처리하고 왔거든요. 힘들다. 어머, 내 정신 좀 봐. 이름도 안 물어봤네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이름. 제가 이름을 못 듣고 왔어요. 그냥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와가지고. 사람 맞으시죠? 네? 왜 그렇게 빤히 보세요? 제 얼굴에 뭐 묻었나? 입 냄새 나요, 혹시? 제가 양치를 이틀 전에 해가지고. 오오.